야, 임주경? 야, 우리 맘에 오랜만이네? 얼굴 빵 한 거 여전하네. 야, 너 못생겨진 거 아니야? 자, 가볼게. 아, 야. 내 말 안 끝났는데 어딜 가? 너 어디로 전학 갔어? 지, 지방으로 갔어. 오늘은 친척 직장 간 온 거야. 너, 내가 괴롭혀서 전학 간 거라고 소문난 거 알지? 너 뭐라고 떠들고 다닌 거냐, 대체? 어? 왜? 사람을 아픈 년을 만들어, 어? 그런 거 아니. 아이고, 아프겠다. 야, 한 번 찍어. 왜? 딸, 지갑. 확산 치고. 야, 자유목마가 가. 네네. 너 시원해. 시원해. 바람. 안녕하십니까. 자. 감사합니다.